중앙정부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역 차원에서 환영할 것은 없는가 하는 걸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화이트 국가 매제 조치에 따라서 159개의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서 세분화하고 맞춤형 밀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지역 차원에서 대일 의전도라든가 또 파급 효과, 국내외의 대체 가능성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 차원의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나름대로 밀착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대체 수입적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지역기업의 강점 품목을 발굴을 해서 중앙정부의 거점 무역관 설치에 발맞춰서 지역기업의 활로 모색의 기회로 선정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있고 또 하나 정부가 소재부품 부족 물량의 조속한 대체를 위한 생산 설비 신증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을 신속히 발굴을 하고 정부 지원 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1773억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CNC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 기술 개발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일본의 의정도도 높고 그다음에 대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개 기반이 열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제조 기업들의 CNC 공작기계 소프트웨어를 전적으로 일본 환학이라는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기술 개발 및 플랫폼 보급 사업에 나선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앙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100여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해마다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R&D 투자 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을 담은 별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예를 들자면 디지털 트윈 팩토리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위를 기울여 나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 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30억으로 전환하는 이런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대구가 7여개 기업을 지정해서 주력 소재부품 장비 부착륙화 과율 재고에 전산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과 기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 지역사업의 파급 관련되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